기본소득국민운동 청주본부는 어제 청주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며 치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청주본부는 선별지급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수차례 실시해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폐업한 업체나 여행사 가이드처럼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 보편적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단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청주시청 앞에서 출근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